목베개는? 어? 내 목베개! 떨어뜨린 게 아니야, 너다가? 다시 갈까요? 찾으러 가는 김에? 그래. 잃어버린 목베개를 찾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목베개 없었죠, 여러분? 그 내가 아끼는 최애 목베개인데, 그거? 어, 진짜 어디 갔지? 아, 저 그거 없으면 못살아요. 제 여자친구와 다름없는 친군데. 나랑 목베개 둘 중에 선택해. 목베개요. 뭐라고? Where is my neck? 베개가 뭐지? 아, 진짜 어디 갔지? 여기 없죠? 동물 같아. 아... 이제 그대를 놓아줄 시간이 됐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재밌겠다. 전 진짜 호두예요, 호두. 동물 같은 느낌 게 필요하신 평소에 목베개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절대 안 주지, 나는. 어? 우와! 여기서 내? 워우! 우와! 아니야, 이거 치워야 해! 아니, 적아요 빨리. 없어 없어. 아, 빨리 적어요. 찾아갈꾼, 찾아왔어 찾아갈꾼, 찾아갈꾼, 찾아왔어 예! 아, 주는 거야? 예, 아니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베이비 렛츠 라이드 하러 갑니다 선배야, 나 너무 더워 내가 시원하게 달려줄게 영국이 형이다, 저기 저 영국이 닮았어요 하이 사장님, 편히 오시겠습니다? 네, 편히 모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불안한데? 사장님, 밟을까요? 밟을까요, 사장님? 밟아봐 사장님, 찾아보세요 어, 저기, 저기 표지판이 있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비켜 아니야, 아니야, 현빈아 진짜, 이게 위험한데야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야, 제일 쉽게 될까봐 나이스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영국이 연기 사랑하는 음식 어머, 강 simplesmente 네비 데이!